형들 잠시 후에 이제 리누스랑 1대1 해갖고 지는 사람 불닭 하나 먹게 하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 프로페셔널 리누스입니다 플레이 더 리누스구요 자 일단 제가 또 피시방이 있는데 여기가 또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반응이 서로 막 뒤들여요 세분보다 원래 카트라이더 자체가 윈도우 세분보다 템이 반응이 되게 안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필이면 여기가 윈도우 10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일단 그거 알아서 적응했을 거라 믿고 지는 사람 불닭 볶음면 먹기 해가지고 바로 먹기 해가지고 자 주문 넣고 올까요? 네 바로 갈게요 7선 7선 8선 8선 9선 11,5선 zens돈 나 뭐해? 내게 앉아야죠 내게 가야죠 아.. 쪼금 후기냐 그..좀.. 프리스인데? ㅋㅋ 아악 아아아앍 무서워.. 아.. 무서워.. 이거다!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위기, 위기 자네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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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 5시 5시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? 6대3 역사를 만든다 물 없이 먹어야지 그럼 물 없이 먹어야지 아 아 알끄당 아닙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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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 오류! 아니 불금을 틀어야 하는데... 야 불... 야 불닭! 떡댔다! 실화냐 불닭 떡댔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트롤리 랠리 랠리. 트롤리 랠리. 알겠습니다. 그 7선까지 해주셨으니까 트롤리 랠리 해드릴게요. 오기오기. 자 트롤리 랠리 막판 가겠습니다. 우리 리누스가 좋아하는 트랙으로 트롤리 랠리로 가겠습니다. 트롤리 랠리 랠리 랠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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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다 드시네. 아, 매워. let me hear say... oh, yea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